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의 가평 친환경 작 미나리가 청정적인 가평에서 생산돼 미식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깨끗한 품질과 맛, 향으로 유명한 가평 친환경 작 미나리와 삼결살은 고소함과 그 특유의 향이 더해져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.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슈퍼푸드 가평 친환경 작 미나리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. 저희 미나리는 가평이 원래 자수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자껍데기 그거를 일반 그룹과 섞어서 여기 하우스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청정지하 안반수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생충이나 안 그러면 뭐 거물이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. 미나리하고 특별히 더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궁합이 맞다고 다들 그러시죠. 원래 또 그렇고요. 혹시 가평 쪽이나 이쪽으로 경충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미나리 농장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싱싱한 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직판으로 해드리니까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. 가평 친환경 잔미나리 농장 많이 찾아주세요. 모야 한글자막 by 한효정